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지자 사무엘의 감개무량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개교 12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인데 설립자 마포삼렬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 생각하면서 세가지 우리가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희생입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성경을 존중하는가 안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은 신학교와 교회의 기초의 문제입니다. 셋째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 한국 살아가셨어요. 한국교회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목표로 교육하는 우리 학교가 성경을 존중하고 헌신적이고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권들을 계속 많이 많이 배출하기를 함께 다짐하고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금으로 리바이브 POTS